연금수급 개시때는 당장은 조기수령을 신청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불과 10여년만 지나면 또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수급액이 일단 앞으로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10년 평균인 1.67%를 적용했고요. 우선 이분이 국민연금을 65세때 정상수령할 때 연금액이 월 167만원이라고 해보면요. 65세때 정상연금액이 200만원이면 조기수령 시작하고 9년 후인 69세때 총연금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인데요. 연간소득 2천만원이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국민연금수급액이 월 167만원을 넘으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수급액이 이 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분들이 연금을 5년 먼저 받기 시작하는 대신에 수급액은 30% 덜 받는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렇게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데는 연금지급 시기를 앞당겨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려는 게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수령을 신청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조기수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켜지는 건 아닌데요. 연금수급 게시 때는 당장은 조기수령을 신청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불과 10여 년만 지나면 또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수급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금년인 2023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연금액이 무려 5.1%가 인상됐고요. 이전에도 매년 꾸준히 인상돼와서 지난 10년 평균으로 보면 매년 1.67%가 인상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적용돼서 실제로 연금액이 증가한 사례를 보면요. 2003년에 월 66만원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이 2023년에는 월 106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연간 총 연금액이 470만원이나 인상된 겁니다. 이렇게 연금액이 인상되면 사실 연금수급자한테는 아주 좋은 건데요. 하지만 지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월 수급액이 167만원 정도인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월 167만원이면 연간 수급액이 2천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수령을 신청해서 연금액을 줄여서 받기 시작해도 매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면 연금액은 매년 인상되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다시 연간 연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조기수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피부양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조기수령을 시작한 다음에 몇 년이면 연간 연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서게 될까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연금수급액이 얼마에서 시작했는지 하고 물가상승률이 몇 퍼센트 적용되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시작한 다음에 몇 년 만에 연간 수령액이 다시 2천만원을 넘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0년생인 경우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걸 5년 땡겨서 60세부터 조기수령을 하는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계산은 엑셀을 이용해서 했고요. 화면을 보시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10년 평균인 1.67%를 적용했고요. 우선 이분이 국민연금을 65세때 정상수령할 때 연금액이 월 167만원이라고 해보면요. 화면을 보시면 조기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최초 수급 이후에 매년 연금액이 1.67%씩 증가하는 것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연간 연금수급액이 다시 2천만원을 넘게 되는 데는 21년이 걸려서 이분이 82세가 되면 다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65세때 받을 정상연금액이 200만원인 경우로 해보면요. 연간수령액은 11년 후인 71세때부터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71세때 또다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상연금액이 클수록 조기수령 이후에 연간 연금액이 다시 2천만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가상승률 반영 비율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고물가 시대를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요. 물가상승률을 조금 올려서 매년 2%가 된다고 해보면요. 65세때 정상연금액이 167만원이면 60세의 조기수령을 시작한지 18년 후인 78세때 총연금액이 다시 2천만원을 넘어가고요. 65세때 정상연금액이 200만원이면 조기수령 시작하고 9년 후인 69세때 총연금액이 2천만원을 넘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정상연금액이 높아지는 경우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경우에 조기수령 후에 총연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두가지가 모두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조기수령 시작하고 불과 10년도 안되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30% 까고 받기 시작했는데 불과 10년만에 지역건보료까지 내게 되면 그야말로 쌍코피 터지는 상황일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겠다는 건 자칫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 중이시라면 조기수령을 시작한 다음에 연간수령액이 또다시 2천만원을 넘게 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꼭 먼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